여러분 제가 시플루 캔이 있는데 뚜껑을 잃어버려가지고 방금 캠핑용품점 들려서 사왔어요 카키색이 있길래 카키색으로 샀습니다 이 뚜껑을 잃어버렸었어요 잠시 물 한 번만 쉬고 갈까? 제가 오늘은 좀 빨리 가보려고 했는데 캠핑장을 또 늦었어요 여기 들리고 하느라 가면 3시 넘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춥네 입구 방향을 이쪽으로 할지, 이쪽으로 할지 고민이에요 군사무산의 민주 왜 이렇게 안해요? 집사2편 집사1편 식사한 Metallurgus 화단 insisted 사과 관리된 교 ضев realid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바닥이 엉켜 있으면 자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가서 엉켰던 거 풀었더니 자립이 바로 됐습니다. 원래 Comment은 돼? 히! 네, 알겠어. 쿨. 기름통에 등유 묶은 채로 넣으면 텐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. 그래서 꼭 닦아줍니다. 기름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거를 섬지 캠핑장 갔을 때 저번 저번 캠핑장 갔을 때 그때 10미터 사가지고 등유를 채웠었는데 지금 한 이정도? 아직 남아있어요. 진짜 오래 쓰지 않았어요? 난로보다 페니터가 훨씬 더 기름이 덜 먹긴 하나봐요. 아우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뭐야 안돼. 들어가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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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하고 틀어놓고 산책가자. 가자. 아냐아냐아냐. 지금 일선에 불이 안들어오거든요. 원래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선이 고장난 건지 전기가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지금 이게 꺼져있었어요. 이걸 켜니까 불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. 이제 헐게 만들어봅니다. 아냐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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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제가 지금 이 텐트가 기대되는 이유가 설중 캠핑! 물에 탄창으로 눈 내리는 게 다 보이는 거야. 너무 좋아. 좋지, 강지야? 이번에 이마트 갔다가 이거 사 왔어요. 강이 물 그릇이에요. 못 먹다! 먹어야지 물. 우와, 잘 먹네. 진짜 멋쟁이다. 겸둥. 짠! 짠! 그때 오드 시트 뒤로 붙인다고 했는데, 제가 캠핑 짐을 차에 그대로 두고 안 꺼냈어요.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캠핑장이 앞에 계곡이 있고, 여기 아래에 수영장이 크게 있거든요. 수영장 앞에 평상에 있는데, 여름에는 수영장 쓰시는 분들 위주로 예약을 받나 봐요. 제 위에 사이트가 시 사이트고, 저는 핏 사이트인데, 여름에는 핏 사이트를 수영장 쓰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은 여름이 아니어서 이렇게 캠핑 사이트로 쓰신대요. 블로그에서 읽었어요. 제 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. 제가 적절하게 기억을 안 하고, 제가 잘 받았습니다.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요. 저의 스프리아를 보면, 저의 스프리아에 있는 제 위에 레이나 스프리아에 있는 제 위에 올라가고요. 이거 좀. 제가. 그래서. 그래서. 제가. 이렇게. 그래서. 그래서. 저의 스프리아를 보는 집. 그때 페트병을 그라운드 시트 지퍼 열어가지고 꽂았잖아요. 도킹면에도 입고 아래쪽에 끼울 수 있더라고요. 오늘은 그렇게 끼워볼게요. 여기 아래 보면 지퍼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여기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. 여기다가 꽂으면 됐는데 그때 생각은 뭐였어요. 이렇게 완벽하다. 대박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환기구를 얼마나 열고 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는 아래쪽은 이 정도 열고 잤고요. 여기는 입구 지퍼인데 여기 윗부를 이 정도 열고 잤습니다. 반대쪽 이 정도 벽면에는 이 정도 열고 저번에 이렇게 자니까 삐삐 소리 안 나고 따뜻하게 잘 잤어요. 그리고 이거 완전 귀엽죠? 짱아랑 흰둥이랑 이렇게 짱고 있습니다. 너무 귀여워. 겨울에 생각보다 전기 쓸 게 많아가지고 파워뱅크 가지고 왔어요. 펜 히터 전기장판 타프펜 하면 지금 릴선 3구여가지고 그거 다 끼고 가습기 선을 꽂아야 작동이 돼가지고 핸드폰 충전까지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으쯔쯔쯔쯔 으쯔쯔쯔 으쯔쯔쯔쯔쯔 으 야채 씻으러 왔어요 네 수대에 엄청 먹고 으 으 오늘은 안동 찜 닭 해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. 너무 설레 지금 찜닭 만드는 거 찍다가 러그에 국물 완전 많이 흘렸어요 둘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찍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어 너무 슬퍼 이거 세탁해야겠다 돌 때문에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키친타올 접어서 테이블 다리에 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강구를 조개하라고 되어있는데 불이 너무 약해서 투탄가스로 세골로 바꿨는데 이제 좀 세요 찜닭이 2인분이라 당면을 먹으려고 먹으려고요 찜닭이 2인분이라 당면을 먹으려고 밥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양념은 밥을 먹어야 되는 양념이야 매점이 있긴 한데 사장님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당면을 먹겠습니다 당면이 좀 길어서 잘라 먹을게요 와 맛있어 이거 밀키트거든요 오늘 시켜서 내일 집에 가가지고 또 먹어야겠어요 제가 원래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거는 하겠는데 면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어야 될걸 야채가 잘게 썰린 걸 좋아하는데 다 잘게 썰려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밥 먹을까? 밥 먹을까? 밥 줄까? 밥 줄까? 드디어 아 귀여워 강지 밥 먹읍시다 강지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야 강지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야 빨리 먹고 싶어 아주 맛있다 뭐해? 빨리 먹으면 돈이 있었어요 편안에 깨어있었어요 뭐해? 이제 먹는 거 또 저 짜증나 먹으러 갑니다 이제 다 깼구나 잠이 잠이 다 깼어 아 아 아 윈으으으음 왼발, 얼음발 왼발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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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보려고 했는데 24시간 지나야 할 수 있네요 처음 알았어 오늘은 안되겠구만 멀티즈 강이가 누군거야? 오구오구 이야 완전 멋있네 멀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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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비쇼인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을 때 그 공고 있잖아요 보호소 공고 거기에 멀티즈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털이 비쇼은 약간 털에 힘이 있는데 강이는 힘이 없어요 그냥 축축축 쳐져 오늘 오랜만에 빔 가지고 왔어요 짜자잔 오늘은 하늘색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이불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사람이야 오지는 어떻게 우리집에 오실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비 내려 여러분 비가 갑자기 내려요 비 내려 지금 막고 있는데 눈이 아니라 비인 것 같아요 비인 것 같아 들어갈게요 그래도 잘거야 자 여러분 여러분 누우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자야겠습니다 이제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걸풍 한 10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중간중간 바람이 너무 심해요 무사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까지 못 잤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해서 분명 윈디로 보고 왔을 때 새벽에도 한 7, 8 정도였거든요 돌풍이 근데 지금 한 12, 13 정도 돼요 진짜 텐트가 날아갈 것 같이 돌풍이 불어요 어떡해요 자야 되는데 이게 에어폴은 그렇게 심하게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 바람이 너무 심해서 여기 옆에 면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게 너무 무서워 아무래도 저는 못 자고 오늘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이 갈 것 같아요 날씨 idiot 캬캬킹 게으믄 하하 오늘 작업 하하 히힣 출발 vocês 마이콘 나 하하 하하 뭐야 캬댃이 아이고 안 돼져 하하 잤어 강예 혼자 푹 잤지 저는 한 6시에 자서 8시에 넘어서 일어났어요. 그래도 밤보다는 좀 바람이 잠잠해지긴 했어요. 오, 이거 왜 이렇게 감동이냐? 이렇게 막 누운 거야? 우와. 아~~ 만두 햄버거 맵고аго농 오저보 назож 똑같이 사과 sometime 짭잘 술을 안 마셨는데 해장하는 기분이야 이번에 가지고 온 것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장이 한입 어디 갈까요? 집에 갈까요? 비켜봐봐 어이 비켜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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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쌔 안녕 오 바람 오 바람 오 바람 오 바람 아니요 이번에 좌식인 무드여가지고 바람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캠핑하면서 이렇게 바람 많이 분적 처음이에요 오늘은 꽤 많이 썼어요 일 리터 덜 남았어요 바람 때문에 에어 먼저 빼고 팩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텐트가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Robinson 엥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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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 엥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강희랑 저는 이만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추워가지고 도로가 좀 멀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천천히 운전해서 가려고요.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강희는 혼자 잘 기다려가지고 껌 드렸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